기독교의 독특한 가르침 중의 하나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에 참여할 텐데요. 기독교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바울이 힘줘서 강조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추수한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받쳐지는 열매, 그것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. 또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의 시도의 부활체, 그것은 이제 곧 우리의 부활체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각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뜻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공생에 동안 계셨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는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측면,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즉시 선뜻 알아보지 못하는 측면,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함께 상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도마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한 몸이 강한 몸, 병약한 몸이 병에 대해서 온전히 견딜 수 있는 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 부활할 때는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가는 몸이 성령에 온전히 가는 몸이 되는 것이다.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과 다투지 않습니까? 그런데 부활할 때는 성령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몸이 돼서 육체의 소욕이 제거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. 이런 측면에서 소위 연속성, 불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, 그 다음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체의 소욕이 거한 몸이 성령의 온전히 거하는 몸을 갖는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. 그래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연속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. 사실을 위해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는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의 부활 이런 말을 쓸 때는 단순하게 몸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. 사실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선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약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심리를 하고 심리에 따른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부합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심판에 참여하는 우리가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 사실 관계의 심리가 불가능하겠죠. 또 너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판결을 할 때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는 기억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하는 지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우리가 기억의 부활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이 연속성, 불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기억의 부활 이런 표현을 쓸 때도 기억 그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기억에 수반되는 선악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부활과 함께 연속 혹은 불연속의 방식으로 이렇게 정돈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부활한다 하는 이 측면은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소중한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자신이 어떤 옷으로 설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